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으신 주님 오늘 새벽도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알고 또 믿기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또한 영원하시기에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양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 새벽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한없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말씀 읽을 때 마음의 감동이 몰려오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마음이 느껴져 감사함이 가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닮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거룩함을 사모하며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을 살듯이 진지하고 성스럽게 그리고 따뜻하고 아름답게 살아내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우리 인간의 몸은 연약해져 가고 후피하여져 가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소망이 더욱 강해져 가고 단단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거룩과 만나는 그래서 성화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자리가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끊어내는 참 깨우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환자들이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한 경쟁과 사업의 현장에서 외로운 결단을 해야 하는 사업가들이 있고 하루하루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극빈한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상황과 처지는 모두 다르지만 사실 우리들 모두에게는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많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늘 고민하며 걱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에게 살만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삶의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늘 반복되는 자리지만 늘 새로운 자리가 되게 하시고 늘 일정한 시간이지만 신비로 가득하여 영혼과 잇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다른 관점에서 다시 보게 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절망 가운데 나왔지만 성령의 능력과 함께 하심으로 소망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 간의 관계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성숙한 성품이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불쑥 튀어나온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회복하기 힘든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방식이 다르고 애정을 표현하는 데 서툴러서 나도 모르게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 관계가 멀어지고 소중한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받은 상처가 깊어지고 곪아서 더 깊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손길로 오르만져 주시고 치유의 광선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자국조차 남지 않도록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자유를 갈구하며 군부의 강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 미얀마의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긴 싸움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 싸우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전으로 치닫고 있는 미얀마의 모습을 보며 몇 사람의 탐욕과 욕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힘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땅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간이 참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늘어나고 많아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선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도심을 구하며 누워있는 환자들과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과 장애를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리에 통증이 심하여 오늘 척추의 풍선 확장수를 지수를 하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권사님의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시술하는 의료진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무런 부작용 없이 잘 회복되어 당뇨와 백내장 등 남은 병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겨나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펴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더욱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0장 36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36절로 4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부하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부하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여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략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보와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만 8천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략길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명을 이삭 죽듯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천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서 광략길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났더라 오늘 본문은 지금 베냐민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전쟁 사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이미 전쟁에 대한 결과는 이미 나타났죠 그래서 35절까지 전체적인 윤곽은 잘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36절부터 또 오늘 읽은 이 본문 전체는 그 전쟁에 대한 상황을 다시 다시 이제 좀 세밀한 렌즈로 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쟁이 시작되어서 베냐민 자손이 이제 패하였고 또 2만 5천 100명의 사상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이미 다 전개졌습니다 3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은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전술적인 면에서 어떤 전술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베냐민이 패하게 되었는지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매복한 군사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앞서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별다른 특별한 다른 점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전술의 내용이 안에 이제 담겨 있을 뿐입니다 베냐민 족속이 얼마나 용맹했는가 또 얼마나 작은 인원으로서도 40만 명을 대적하면서 적으로 두고 형제지만 적으로 싸움을 싸웠는데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싸웠는가 물론 그가 당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타락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정당할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없었지만 전쟁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스라엘 군대 40명 동족이지만 40만 명의 군대와 2만 6천 명의 군대 더해서 700여 명의 돌팔매질하는 길라 사람들 이 사람들만 가지고 어떻게 전쟁할 생각을 했을까 뭐 10배도 넘는 사람 아닙니까 거의 한 20배에 달하는 15배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앞에 두고 어떻게 이렇게 용맹하게 싸울 수 있었을까 그렇게 보면 또 싸우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4만 명을 먼저 죽이지 않습니까 베냐민이 그 정도로 보면 베냐민의 용맹성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용맹하게 싸우는 군사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물론 아쉽게도 베냐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물리치지 못하고 결국은 전멸당하는 상황이 되고는 말았습니다 물론 인원수의 면에서도 그랬고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싸움의 관점을 보면 첫째 날에도 이겼고요 둘째 날에도 이겼고요 셋째 날에도 사실은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만 꼬임에 넘어가서 매복된 군사들과 전략, 전술에 그만 속아서 그만 이 베냐민 군대가 고립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폐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용맹한 그런 베냐민 족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사기 1장으로 올라가 보면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가난한 땅을 점령하고 여호수아로부터 가난한 땅을 물려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겨진 땅들이 있었잖아요 남겨진 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어진 땅, 기업으로 받은 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누가 먼저 나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곳에서도 유다가 먼저 갈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유다가 남쪽 지역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면서 영토를 넓혀가는 그런 장면이 사사기 1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넓혀가는 과정에서 계속 정복의 역사고 또 성공의 역사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의 역사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패가 없죠 그런데 처음으로 실패하는 듯 보이는 그 장면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사사기 1장 21절에 나왔죠 그때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베냐민 족속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라는 말이 나왔죠 이 말이 사사기에서는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여러 부족들의 여러 지파들의 이야기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좀 의아했던 내용이었는데 베냐민이 예루살렘 지역의 아마 북쪽이었을 것 같은데 예루살렘 지역의 어떤 부분을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빼앗지 못했고 결국은 동거하게 되었는데 오늘에까지 이런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사기 1장에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 보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용맹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40만 명을 앞에 두고도 싸울 수 있을 정도의 용맹성을 갖고 있는 베냐민이었지 않습니까 되짚어보면 사사기 1장에서 이 베냐민 족속이 여부수 족속을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이렇게 용맹한 군대가 이렇게 용맹스러운 그런 지파가 왜 쫓아내지 못했나 사실을 생각해 보면 유추해 본다면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유추해 본다면 아 이들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죠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은 아니지만 사사기 1장과 마지막 부분을 비교해 보면서 유다가 등장하고 또 베냐민 족속이 등장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참 안타까운 비교가 있거든요 의도적인 비교 같아요 우선 유다도 등장하고 베냐민도 등장하고 있는 사사기 1장 앞부분과 그리고 사사기 20장 마지막 21장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의 마지막 부분에서의 어떤 유다와 베냐민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결국은 아주 공통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바깥을 향해서 정복을 해나가는 이방 민족들을 정복해나가고 죽이는 죽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땅을 정복해나가고 차지해나가는 어떤 희망적인 그런 시작이었다면 사사기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유다와 베냐민이 함께 서로를 향해서 싸우는 참으로 참혹한 서로를 죽여야 되는 그런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망하고 있는 마지막 장면은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의 장면이 진취적이고 아주 뭐라 그럴까 희망적인 그런 시간이었다면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고 새 땅을 얻는 물론 여기도 이제 정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 본다면 이 첫 번째 사사기에서는 그래도 뭔가 진취적인 희망적인 모습이 보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이어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사사들을 거쳐가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서 가난 문화에 그만 젖어들고 통혼하고 또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경험하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렇게 서로를 죽이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이 사사기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저는 이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큰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된다 생각하는 게 내부적으로 싸우게 되는 이 싸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한 모습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한 싸움은 결국은 아주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된다 아주 작아 보이는 그런 불씨에서부터 한 레위 집에서 일어났던 한 레위 집의 첩과의 일에서 일어났던 그가 첩이 도망갔다가 그만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어느 집에 들어갔다가 그만 봉변을 당했던 아주 자그마한 일 같았던 이 일이 결국은 모든 동족이 함께 싸워야 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죽는 40만 명의 군사가 동원되고 2만 6천 이상의 군사들이 동원되는 그렇게 해서 싸워서 4만 명이 죽고 또 2만 5천이 죽는 어마어마한 이런 사건으로 비화되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타락의 결과고 하나님의 결국 심판의 모습이었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 힘을 바깥으로 사용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베냐민의 이 군사력 또 유다의 군사력 이런 군사력 40만이나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유다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을 바깥으로 활용해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만 믿는 그 땅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나아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내부 안에 내부 안에 세상의 모든 힘 세상의 모든 신이 다 들어와 있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가 다 들어와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분별이 없어지고 구별이 없어지고 다름이 없어진 상황 속에서 결국은 서로 싸우게 되는 세상과 다름없는 아니 세상보다 더 못한 그런 집화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죠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 오늘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열들이 일어나고 싸우는 모습도 보는데 그 힘으로 그 정의감으로 바깥을 향해서 우리가 세상에서의 그 정의감으로 바꿔서 활용했더라면 얼마나 좋은 창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를 비난하는데 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결과적으로는 모두 다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만큼 타락해 있는 문화 결국은 교회가 그만큼 타락해 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되었다 세상의 신을 섬기는 존재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다 그렇게밖에 결론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사기를 우리가 좀 더 주의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어서 읽어내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은 특히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돼 있어서 여러분 한 절을 읽고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서 조금 비교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전체적인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36절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부하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메 세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제서야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이 패한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의 주력부대가 자기들이 있던 자리를 베냐민에게 내주고 물러선 것은 기부하 둘레에 매복시켜 둔 병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절 읽습니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부하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러다 이더라 37절을 제가 읽습니다 세번역입니다 매복한 군인들이 급히 나와 기부하로 돌격하여 사방으로 흩어져서 칼날로 기부하의 성읍 주민을 다 쳐 죽였다 지금 36절과 37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로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기부하 전투를 하다가 막 싸움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러섰습니다 물러설 때 한 30명 정도가 죽었는데 물러섰는데 물러선 것은 약속이 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복병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족 속이 민족이 치고 나오면서 바깥으로 나오니까 숨었던 복병이 그 사이의 틈을 타고 들어가서 성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 내용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같이 섰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퇴각할 때 베냐민 백성들이 따라 나서면서 추격을 하였을 텐데 그때 숨어있던 매복군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성읍을 치면서 성읍에 불을 지르면 이제 성읍이 탈환됐다라는 신호가 되니까 그것과 동시에 베냐민 자손이 만약에 그것을 보면 다시 성읍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싸울 것이냐 고민스러워질 때 그때쯤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시 돌아서서 반격을 한다 이런 하나의 작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군호를 삼았다는 겁니다 39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 처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40절입니다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족 속이 성문을 열고 나가서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이스라엘이 지는 것 같으니까 더 치고 나가고 있었는데 그 사이 공백을 치고 매복한 군사들이 성읍에 들어가서 성읍을 유린하면서 그곳에 불을 지는 겁니다 그러자 베냐민족 속들이 깜짝 놀랐던 것이죠 4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그러자 성읍에서 불이 솟아 올라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가는 듯 하다가 돌아서서 이제 다시 반격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집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41절은 세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격하니 베냐민 사람들은 폐색이 짙은 것을 깨닫고 몹시 겁에 질렸다 이렇게 세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42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략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42절이 조금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있지 않은 듯 해요 영어로 보면 조금 다르게 해석되어 있고요 세번역도 그렇습니다 42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물러나 광략길로 방향을 돌렸으나 퇴러가 막혔다 그들은 이스라엘 주력부대와 성읍을 치고 나온 부대 사이에 끼어 협살당하고 말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성읍이 지금 불이 솟아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반격해 들어오니까 방향을 돌려서 광략적으로 군사를 틀고 있는데 또 그곳에서도 지금 성읍에서 나온 군사들이 다시 몰려나오면서 협공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협살당했다라는 전략의 전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싸움에서 패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베냐민이 그대로는 싸우기가 힘든 상대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3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부와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43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을 포위하고 쉬지 않고 동쪽으로 기부와 맞은 쪽에 이르기까지 추격하며 처 부수었다 44절은 어떻습니까? 한 번 읽겠습니다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만 8천명이니 다 용사더라 만 8천명이 죽었습니다 45절 읽습니다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명을 이삭줍듯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고 또 2천명을 죽였으니 만 8천명을 죽였고 림몬 바위에 이를 때 5천명이 죽었고 또 기돔에 이를 때 2천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된 것입니까? 2만 5천명이 죽은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산을 해서 4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47절입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군사가 600명 정도 남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원래 처음에는 2만 6천명이라고 했죠 2만 6천명의 군사라고 했는데 앞서 있는 기록에는 2만 5천명이 죽었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2만 5천명에 대한 죽음에 대한 기사만 나타나고 있고 100명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6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모인 사람 또 남은 사람 나머지 한 3, 400명은 흩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00명 정도가 군사가 남았다 그런데 4개월 동안 그곳에서 남아서 결국은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8절을 읽습니다 48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났더라 2만 5천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모두 다 살륙당했고 짐승까지도 모두 죽었다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다 죽이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동족을 죽이는 베냐민 지파를 거의 씨를 말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씨를 말린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지만 그들의 동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형제였습니다 서로를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또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세속문화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융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